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왈 100을 잡는 방법.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지금 모양이 좀 묘한 상황입니다. 과연 완벽히 잡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바깥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이거 막는 수는 슬슬 들어가면 흙이 잡혀가지고 안되죠? 궁도가 안나옵니다. 그럼 이쪽에 둔다. 이때 이제 100이 잘해야 돼요. 100이 이렇게 두면 이 한 수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목에 치는 수는 유가무가가 돼서 죽고요. 들어오면요. 이어서 매화육궁도가 됩니다. 이 수를 깜빡하면 큰일 나죠? 공포의 매화육궁도.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여기서 이렇게 둔다. 그럼 막는 순간에 죽어요. 단수치면 이렇게 매화육궁도를 만드니까요. 그렇다고 목에 치면은 유가무가죠? 그래서 여기서 흙이 젖히면요. 100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면은 지금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둔 수는 슬슬 들어가서 이거 안되죠? 그럼 천상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폐가 됩니다. 따면은 100이 좀 여유가 있는 폐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패가 됩니다. 흙이. 그래서 여기 두는 수도 똑같아져요. 여기 붙이는 수로. 이거 안되겠죠? 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다. 바로 흙이 이 자리를 둡니다. 이 자리에 두는 수는요. 단수치고 아예 두 집이 납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100이 어디를 응수를 해줘야 돼요. 이쪽에 들어온다면은 잽싸게 단수 쳐놓고 짐만 없으면은 요 모양이 매화육궁도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들어온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놓고 한 짐만 없으면은 이 형태는 매화육궁도입니다. 이렇게는 못 놓죠. 유가무가라. 그러면 100이 여기 놔야 되는데 잽싸게 이렇게 육궁도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양은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첫수로 여기를 놓으면은 아주 간단히 매화육궁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됩니다. 뭐 이런 데 둔다.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 한 짐 내면 비기겠네요. 이렇게 나서 비겼어요. 이거는 100이 안나도 비겼네요. 아 이거는 안되겠죠? 아 이거는 이거는 실패예요. 그래서 천상 요소밖에 없습니다. 이 한 수를 아시면은 매약 육궁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